그럼 신춘구 한 곡 듣고 담자 전해드리겠습니다 다 마셨어요? 네 커피 그럼 컵 좀 줘봐요 어디로 마셨어요? 네? 못 봐온 건 아니겠지? 그래서 더욱 슬퍼지는 것 같아 언니 응 옆방 의학상담 게스트 있지? 응 무슨 운사래? 응? 보기에는 레진이 예뻐도 안말감이 더 튼튼해요 처음 만나서 뽀뽀하고 두 번째는 속살 보고 두 번째는 속살 보고 세 번째는 뭐하지 우리? 네? 그건 그때 만나서 정하죠 나 사랑에 빠졌어? 옆 스튜디오 게스트야 시과회사래 시과회사래 칫솔 좀 줄래?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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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복합니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선배님 식사하셨어요? 어? 니가 여기 웬일이냐? 아 오늘 뭐 녹음 있어? 아니요 선배님 프로에 나오는 그 의사 선생님 있잖아요 의사? 예 아 차주환이? 어때요 그 사람? 진국이지 주환이 근데 왜? 아니 뭐 인상이 좋아 보여가지고 인상만 좋냐? 집안 좋지 성격 좋지 돈 잘 벌지 그 요즘 잘 나가는 직구학이사 아니냐? 근데 너 오늘 얼굴이 좀 슬퍼 보인다 형님 고생하셨습니다 아 수고했어요 아 오늘 방송 엄청 들이댔어 좀 끊으라니까 아 뭘 끊어? 그래 방금 와요 어 세폐비 오늘 한 잔 돼있지? 아 우리 또 한 잔만 마실 거면 안 마시지 그럼 어느 정도 들이댔야 돼? 밤 깠까요 우리? 밤을 깐? 주인 번호만 불러봐 7303131056715 야 근데 이거 병원 기록 같은 거 확실하게 나오는 거 맞지? 야 보험회사가 어떤 회사인데 근데 니가 왜 남자 병원 기록을 찾냐? 그럴 일이 좀 있어 땄다 연금보험 들었고 건강보험 들었네 이 친구 특별한 가족력이나 수술 경력 없는 걸로 나와있고 가입할 때 건강검진 청구에서 건강채 할인도 받았어 확실한 거지?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안 줘야 먹고 사는 회사예요 대한민국 어느 병원에도 기록 말씀 딱 걸려 네 고맙다 다음에 한 잔 하자 김 사장님 시간 어떠세요? 아 없으면 만들어야지 시간 선물 선물 네 고마워요 고마운 걸로 안되겠는데요 첫번째는 입술 두번째는 속살 세번째는 내 정신세계 술 한잔 사요 술 한잔 사요 술요? 야 참 오래 살고 볼 일이야 내가 내 과거 굳이 밝히고 싶더라는 그 어두운 분야에서 우리 광패대를 도울 일이 있을 줄 언제고 알았을까 난 나도 놀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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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아야